더불어민주당이 지역구 국회의원이 없는 대구경북에 현역의원 51명을 협력의원으로 배정했습니다. 협력의원들은 지역 현안 해결과 예산 확보 등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박석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재보궐선거와 차기 대선을 앞두고 지역구 의원이 없는 대구경북에 현역의원들을 협력의원으로 배치했습니다. 취약지역에서 지지기반을 넓혀 전국정당으로 거듭나기 위해서입니다. 대구는 김부겸 전 의원이 지역위원장을 맡고 있는 수송구 갑을 제외한 11곳에 22명, 경북은 김연건 전 의원이 있는 구미의를 뺀 12곳에 29명 등 대구경북지역협력의원은 모두 51명입니다. 대구는 중남구에 신동근, 김민석, 윤후덕 의원, 동구갑 박주민, 동구을 이재정, 김교흥, 서구 노웅래, 양기대, 박범계, 북구갑 전해숙, 북구을 강선우, 진선미, 수송구을 이수진, 도종환, 달서구갑, 윤영찬, 우원식, 달서구을, 김두관, 김병기, 도종환, 달서구병, 권칠승, 달성구는 최종윤, 김승남 의원입니다. 경북은 포항북구에 김철민, 김원희 의원, 포항남구울릉, 김민석, 김용민, 경주, 양이원영, 이재정, 남인순, 박재호, 경산, 조호섭, 조홍천, 영천, 청도, 이병훈, 이용빈, 이동주, 박범계, 구미갑, 정태호, 김주영 의원을 배정했습니다. 김천호, 홍정민, 고령성주 7곡, 홍익표, 상주문경, 서영교, 김주영, 이원택, 영주영양봉화울진, 이원욱, 양기대, 송기현, 서영석, 안동예천, 임종성, 박찬대, 군의의성 청송영덕, 김두관, 김승남 의원입니다. 협력의원들이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한 명도 없는 대구, 경북 지역에 정치적 공백을 메우고 가시적인 성과를 거둘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TBC 박석희입니다.